안녕하세요 저는 캐논 EOS M5 광고 연출을 맡은 감독 캥건입니다. 기존에 캐논으로 많은 작업들을 하죠. 보면 C300부터 계속 쓰면서 지금 있었던 C700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그런 카메라 기종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컨셉도 사실은 블랙에 대한 느낌들이나 그리고 하이콘트라스트 그리고 라이팅에 예민한 반응들을 봐야 되는 면에서는 충분히 만족감 있게 자랑하겠습니다. 이번 C700 카메라 촬영 소스는요 코덱스 로우 레코드를 통해서 로우 데이터를 생성해서 작업을 하게 됐고요. 이번 C700 카메라 촬영 소스는요 코덱스 로우 레코드를 통해서 로우 데이터를 생성해서 작업을 하게 됐고요. 노우 데이터미도 불구하고 좋은 장점은요 캐논 노우 디벨로먼트 툴에서 굉장히 가볍게 돌아간다는 거였습니다. 캐논 노우 디벨로먼트가 4K 모니터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 모니터 연결을 해서 계속 컬러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만족감 있게 촬영할 수 있는 시네마용 대안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어떤 촬영들이 생기면 하나의 선택 옵션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종의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